프로폴리스 원액이라는 것은 소비자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원액이 아니에요 병원의사에게, 학생의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프로폴리스 관련 영상들에서 프로폴리스 제품은 스프레이나 액상 형태보다는 알약 형태를 더 추천하고 알약 형태는 이런 연질 캡슐 형태보다는 정제 형태나 경질 캡슐 형태가 더 좋고 그 중에 경질 캡슐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연질 캡슐은 캡슐 안쪽 내용물이 절반 이상 기름으로 콩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르기유 이런 기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스프레이 형태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너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액상 형태는요 기능성이나 제품력이 나빠서가 아니고 먹기가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개봉 후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폴리스 특유의 향이나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액상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는 상식 3가지 알려드리면서 괜찮은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변질이 되려야 될 수 없는 액상 제품이 있더라고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의 상식 첫 번째, 프로폴리스 원액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찾아보시면 프로폴리스 원액 이런 말 많죠? 그런데 프로폴리스는요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원액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폴리스는 꿀처럼 액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프로폴리스는요 원괴라고 하죠? 이런 딱딱한 물질입니다 절대 꿀처럼 흘러내리거나 액체가 아니에요 이 원계를 물과 주정, 알코올이죠?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추출을 하는데 그게 바로 프로폴리스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액이 되는 것이고 판매업체들은 이런 추출된 형태의 프로폴리스를 원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업체에서 말하는 원액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원액이 다른 것이 되겠죠 프로폴리스는 절대 꿀처럼 액체가 아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의 프로폴리스 원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매업체들이 말하는 원액은 추출액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상식 두 번째 액상 제품에서 100%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원액 100% 이런 광고 문구에 많이 현혹되시죠? 제가 바로 앞에서 원액이라는 것은 없고 추출액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체들이 말하는 원액 100%는 추출액 100%가 되는데요 여기서 100%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추출액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한 추출액 100%인지 아니면 옅은 추출액 10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상 제품 고르실 때 100%라는 말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공개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상식 세 번째 프로폴리스도 변질된다 프로폴리스가 항산화, 항염, 항균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프로폴리스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계 요건요 보관만 잘하면 변질이 잘 되진 않겠죠 그런데 제품화된 프로폴리스 원액 아 원액이 아니고 추출액이죠? 제품화된 프로폴리스 추출액은 시간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하면 변질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관련 상식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액상 제품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찬 제품이긴 한데 제가 아무 어중이떠중이 제품 보여드리진 않아요 상당히 괜찮은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이 되겠는데 바로 웰시드 브라운 프로폴리스 케어링 스틱 그리고 웰시드 그린 프로폴리스 디펜스 드롭 제품입니다 제품명이 좀 어렵죠? 먼저 브라운 프로폴리스 케어링 스틱부터 보겠습니다 액상 제품인데요 이렇게 스틱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중에 이렇게 스틱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봐서 와 이런 제품이 있네 하고 찾아보니까 비슷한 제품들이 있긴 한데 거의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죠 자 병으로 되어 있고 스포이드 타입으로 몇 방울씩 먹는 그런 액상 제품들은 맛을 떠나서 굉장히 먹기가 불편합니다 스포이드로 떠서 컵에 담고 거기에 물을 넣고 젖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추천드리는 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스틱 포장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 이상 먹기 편한 액상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스틱 포장되어 있으니까 변질 이슈도 없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 후주산이네요 다음 정제수 정제수 들었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타트체리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정제수 안 썼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더 좋은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어차피 액상 제품 물에 타 먹잖아요 스포이드로 떠서 컵에 넣고 물을 붓고 이런 수고로움을 정제수를 사용함으로써 덜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양 벌꿀 프락토올리고당 배, 사과, 도라지, 감초, 생강이 들어있는데 간편하게 먹는 액상 제품이니까 당연히 맛있게 만들어야겠죠? 거기에 맨솔도 살짝 가미가 되어서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잘 못 먹는데 이건요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진짜 잘 못 먹는데 괜찮은 편이에요 다음으로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잔탄검, 스테비아, 카카오 색소가 첨가물로 쓰였는데 괜찮아요? 일반적인 병에 들어간 액상 제품들도 대부분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여튼 이 제품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변질 이슈가 없다 게다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보증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린 프로폴리스 디펜스 드롭 제품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이드 스포이드 형태의 액상 제품이 되겠고요 사실 이 제품은 보관을 진짜 잘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이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물을 적거나 잠시 옆에 내려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오염된 스포이드를 다시 병에 넣는다? 변질을 일부러 식히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제품에 정제수를 조금 넣어서 냄새나 맛이 좀 덜 고통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제수 넣었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정제수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나마 편하게 드시라고 저 진짜 프로폴리스 맛 싫어하는데 이거는 못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이게 정제수 타입이라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이 넣어야 됩니다 자 수용성 프로폴리스라서 잘 섞겠죠? 먹을만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스틱 제품과 마찬가지로 플라보노이드가 보장되는 건강기능식품이죠 단점이라면 정제수가 들어간 만큼 섭취량이 좀 많다는 것인데 어차피 이런 스포이드 타입은 먹는 게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고르실 때는요 제조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제품은 제조원에 서울 프로폴리스라고 써 있으면요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캡슐이나 알약 형태 말고 액상 제품에 한해서입니다 이 회사가 호주나 브라질에서 프로폴리스 원계를 직접 수입해서 국내에서 추출하거든요 그것도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개런티하면서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수용성 추출을 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의 단점이라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액상 제품들이 좀 비싸요 그 정도가 좀 아쉽고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찾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드셔봐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프로폴리스 특유의 하드코어한 향과 엄청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과는 맞지 않겠습니다 어우 그런 건 전 절대 못 먹어요 그런데 향이 꼭 진하다고 해서 맛이 진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능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고 그러면서 먹기 편하고 액상 형태의 제품들은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영이었습니다 권기나영 ㅋㅋㅋ 아멘